자, 됐어요. 이제부터 훨씬 더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양이를 이제 움직이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여기 있는 x좌표 10만큼 바꾸기 이걸 누르면 고양이가 제가 지금 클릭하고 있거든요. 클릭할 때마다 10씩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고양이를 1만큼 바꾸기 아주 조금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양이를 여기 끝에서 이쪽 끝까지 이동시키려면 얼마큼 클릭을 해야 될까요? 예, 마이너스 120부터 0까지 움직이게 하려면 아니, 마이너스 240에 있는 고양이를 0까지 움직이려면 240번 클릭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240까지 움직이려면 고양이를 또 240번 클릭을 해야 되니까 240 더하기 240을 하면 480번 클릭을 해야지 여기에 있는 고양이를 이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열심히 클릭을 하고 있는데 광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너무 느리죠. 자,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시킬 수도 있지만 고맙게도 스크래치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스크래치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아주 신통한 기특한 기능을 스크래치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제어 안에 있어요. 이거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건데 자, 그 중에서 뭘까요?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반복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죠. 자, 무한반복하기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무한반복하기 안에다가 이것을 착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전 지금 클릭하고 있지 않은데 컴퓨터가 알아서 여기 있는 x좌표를 1만큼 바꾸기 라고 하는 블럭을 무한히 반복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니까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었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1이라고 적혀있는 이것을 5로 바꿔보세요. 고양이가 얘가 실행될 때마다 5씩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까요? 자, 어때요? 더 빠르게 움직이죠? 한 번 얘가 실행될 때마다 5씩 움직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양이가 뒤로 가게 하고 싶다면 이 5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고양이는 뒤로 가고 마이너스를 빼면 고양이는 앞으로 가고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고양이를 y축으로도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동작에서 y좌표를 뭐만큼 바꾸기를 가져오면 고양이가 자, 여기 도망가려고 하네요. 잡아서 여기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기능도 있는데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거 다 지워버리고 지웠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정가운데로 다시 위치를 시켰어요. 자,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시키기 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마우스 포인터는 지금 제가 흔들고 있는 저 화살표가 마우스 포인터죠. 저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위치로 고양이를 이동시키는 건데요. 지금 현재 마우스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이것을 실행하면 고양이가 어디로 오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로 왔어요. 만약에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밑으로 내리고 얘를 실행시키면 고양이는 어디로 오나요? 밑으로 왔어요. 지금 저를 쫓아오고 있는데 벽에 부딪쳐서 저한테까지 못 오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게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라는 기능을 제가 자동 무한히 반복을 시키면서 제가 이렇게 화면상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이면 고양이가 이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거는 제어해서 무한 반복하기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를 넣고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이 고양이를 어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데 고양이가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곳으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 붙어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좌표를 알아봤고요. 지금 제가 한 이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오는 것 같은 경우는 마우스 포인터를 마우스 포인터를 쥐 모양으로 제가 꾸미고 그리고 고양이가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오게 하면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열심히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의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X좌표를 바꾸는 또 X와 Y좌표를 바꾸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게임의 캐릭터 있잖아요. 이 캐릭터의 위치를 우리가 바꾸는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좌표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좌표와 관련돼서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수업에서 좌표를 배우고 나중에 학교에서 좌표를 배우면 훨씬 더 좌표가 재미있게 느껴지실 거라고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